근데? 안 끊어져요? 네, 절대 안 끊어져요. 여긴 놔둘까요, 그러면? 네. 이리와, 이리와. 어, 좋아, 좋아. 어, 그거 네 줄이야. 어, 네 거야. 아이고, 너도 목줄 하고 싶어가지고. 야, 저기 하지마. 항상 왼손으로요. 걔도 왼쪽으로. 줄도 왼쪽으로 채웠을 때, 거꾸로 채운 거잖아요, 그죠? 아, 네. 그럼 지금 오류대로 가있어야지. 그걸 지금 조정해보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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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니까. 바로 바닥에서. 네,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좋아요, 빨리. 어, 힘들지 말고. 옳지. 옳. 옳. 아, 구경하네. 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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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해보죠, 일단. 여기서 제일 긴 거리. 제일 긴 거리. 여기 봐봐. 여기 아까 넘어가고 뛰었어? 아니, 이렇게 잡아야지, 그러면. 아니. 밑으로 해야지. 아니, 아니, 여기서 손으로 잡아줘요. 아니, 아니, 손가락으로. 이렇게 해서. 아니, 하나 긁고 이렇게. 여기만 긁고. 아니, 여기 두 번째만 긁고. 네. 그래서 나머지로. 아니, 요렇게 해서. 요렇게. 그러니까 다 접어도 되는데, 제가 해볼게요. 네. faculty. 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